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구요 여러가지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면 전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아까 전에 봤던 그 여자 캐릭터 같은 걸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마이 2020 부터 인지 여기에 컨텐츠 브라우저에 모델링 피플을 항목에 이렇게 몇 명의 사람이 샘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6번 눌러보게 되면 텍스처가 적용된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아까 전처럼 음 떨어지는 근데 뭔가 하나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라인을 뽑아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여기 캐릭터 같은 경우 이 부분에다가 뭐 그런걸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게 되면 우선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부분에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만큼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외의 부분들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 안쪽에서 나오는걸 해 보게 된다 라고 하면 이런식으로 여긴 선택한게 안되네요 원래 조금 더 넓은 면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구요 이만쪽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구요 음 여기까지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고 이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 준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없구요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 여러가지 그 위치적인걸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 메뉴에 익스트랙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뜯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히스토리가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딜트 바이 타입 그 다음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 주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근데 입이 안쪽에서 뭔가 쏟아지는 그런걸 이제 표현해 줄 거구요 그 연결해 주는 커브를 폴리곤 커브를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그런것들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전에는 뭐 파티클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메쉬라는걸 이용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에펙스 해보게 되면 이 메쉬 라고 하는 툴이 있구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간단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형태가 메쉬가 적으니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구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쉬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폴리곤 큐브로 만들어져 있는 메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 안쪽에 에서부터 이제 나오게끔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면을 선택을 해주구요 그 다음에 역시나 디스트리뷰트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주고 디스트리뷰트에 디스플리션 타입을 메쉬로 바꾸게 되면 특정 메쉬의 형태에서 부터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그러다가 임포트 메쉬 라고 하는 부분에 적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카운트 넘버 오브 포인트 라고 하는 10개의 오브젝트가 입 안쪽에 면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메쉬 에다가 이제 다이나믹을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그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똑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우선 주의하실 것은 여기는 이 큐브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쉬가 좀 작게 해주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해주려고 하면 여기는 메쉬에 랜덤 이라고 한 노드를 붙이면 되구요 일괄적으로 스케일을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폴리곤 큐브 원 이라고 하는게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는데요 이거를 작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0.1 작게 해주게 되면 이런식으로 작은 상태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어차피 이제 여기 있는 걸 연결해주고 해주는 그 면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니까 이 오브젝트의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는 이 개수가 지금은 10개 밖에 안되니까 조금 더 많이 늘려 주도록 할게요 디스트리뷰트 라고 하는 부분 넘버 오브 포인트 해보게 되면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1프렘 일때는 10개고 그 다음 120프렘 일때는 이렇게 100개 정도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플레이 해보게 되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일정한 비율로 떨어지게 될 거에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입안에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얘는 입안쪽에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오브젝트 충돌 오브젝트를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럼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여기 있는 다이나믹이 보게 되면 벨로시티 라고 하는 힘의 방향에 관련된 부분이 있구요 그 부분에 토 따 이니셜 트랜스 어 레이셔널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값에 대한 초기값 위치에 대한 초기값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제트 방향 앞쪽 방향이 마이너스 제트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제트 에다가 값을 만약에 3정도를 주게 되면 3정도의 초기 속도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과는 다르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가는 방향도 약간 왼쪽으로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왼쪽 방향이 x 방향이구요 여기에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뭐 이렇게 1정도의 값을 주게 되면 어 위쪽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줘 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런식으로 특정 방향으로 그렇게 나오게끔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서로 연결하는 하나의 오브젝트 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해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메시를 선택을 해 보게 되면 여러가지 기능 중에 에드 유틸리티 라고 하는 항목이 있구요 여기에 테일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테일로드를 붙여 주게 되면 적용이 되게 되구요 적용만 해주면 뭐 특별히 이런식으로 라인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식으로 생기게 되니까 이걸 이제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에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모션 이라고 하는 메시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왼쪽에 이렇게 아웃라이너 에서 메쉬 테일 메시 라고 하는거 선택을 해 보게 되면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어 트리프트 창에 메시 테일 메시 쉐입이 있구요 메시 테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테일 꼬리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뭐 여기 형태 테일의 모두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꼬리 그 다음에 조인트 더 닷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러면 각각의 그 오브젝트에 가운데 위치에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는 뭐 어떤 특정 위치에 이렇게 달라붙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구요 가까인들끼리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구요 특정 거리만큼 연결해 주는게 있구요 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요거 조인 더 따치 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런식으로 음 만들어지는 그 오브젝트 하나 하나에 순서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하나의 면의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게 한 10개 정도로 나뉘고 싶다 라고 하면 아랫부분에 카운트 라는걸 10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적당히 이렇게 개수가 조정이 돼서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이게 알고 카운트가 1인게 필요하니까요 1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면 되구요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뭐 테일 사이즈 라고 하는 분인데 이걸 조정해 보게 되면 이런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의 두께 뭐 이런것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구요 밑에 보게 되면 커브 샘플 이라고 해서 이 커브에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하나의 그 각각의 페이스 그 메시 오브젝트에다가 커브로 연결되어 있는 꼬리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